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5일 시행했던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해설이에요 전체적인 총평은 좀 쉬웠다 쉬워서 합격 기준이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85점에서 9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쉬우면 쉬운대로 난감한 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현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했을 문제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 1번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 나라 혼인평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 이 정도 되시면 딱 보시면 민며느리제 그럼 이건 민며느리제니까 옥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 은녁, 정월 벌써 여기서 딱 나오는 거지 부여, 영고 부여가 되겠어요 자, 1번 옥저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동해 옥저는 제천행사가 아예 없어요 왜? 고구려한테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옥저는 제천행사가 없고 무천은 동해의 제천행사 게루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고구려 지금 나는 부여를 말합니다 근데 나도 아니고 지금 가예요 옥저하고 게루부 집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좀 난감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세기 중반에서 2세기 중반까지 태조왕 때 태조왕 때 고구려가 개마구원 넘어 진출을 해가지고 어? 옥저 점령했다 이거야 그러면 고구려 게루부 집단이 옥저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여 넌 거기 그런 데까지 가지 마 그치? 그런 거 이의 제기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주어진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니까 옥저하고 상관이 없다 자, 부여의 사출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사출도는 왕 말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나머지 네 부족의 영역을 사출도라고 한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삼한 중에 변환을 해 말하는 설명이고 역시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은 자, 1번은 정답은 한 3번 되겠어요 쉬운 문제죠 철기시대 문제, 선사시대 문제 이쪽 분야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선생들 중에 선사시대나 철기시대 이 문제를 선생들 중에 어려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암기 안 했을 때 암기를 안 해놓으면 어렵죠 근데 암기가 딱 돼 있으면 어렵게 출제되기가 어려워요 자, 이번에 나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오른 거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이고 평양성 공격에서 고구려 왕이 죽어 이때 전사한 고구려 왕은 고국원왕이고 공격을 한 백제왕은 근초고 왕이 되겠어요 자, 연대로는 이제 언제 사건이냐 371년 사건인데 굳이 이제 정확하게 연도 암기 안 하셔도 4세기 후반 이제 이러시면 돼요 4세기 후반 근초고 왕이 4세기 중반에서 4세기 후반 그러면서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때 이제 근초고 왕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죽었던 사건인데 두 사람은 이제 몇 번 싸우냐면 다섯 번 정도 싸워 전쟁이 뭐 딱 한 번 있어가지고 죽은 건 아니고 한 다섯 차례 전쟁 중에 마지막 전쟁으로 고국원왕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왕이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보낸 신라를 구원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이제 광개토대왕이지 광개토대왕이 외굴을 격퇴한 기록 몇 차례 된다고 그랬어요 몇 차례 되지만 너희가 수험생들 입장에서 광개토대왕의 외국 격퇴 즉 신라에 대한 군사 원조인데 수험생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396년 십몇 년 사건 일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입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됐던 396년 십몇 년 사건 그 다음에 400년 경자년 사건 특히 금관가야의 종발성까지 추격을 해서 금관가야의 영역이 크게 이제 금관가야의 세력이 위축된 건 400년 경자년 사건이야 자, 그러면 순서상 고국원왕 광개토대왕 그러면 그 사이에 고국원왕과 광개토대왕 사이에 왕이 두 명 있어 누구하고 누구게요? 소수림왕, 고국양왕인데 고국양왕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해 안물, 앙궁,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럼 누가 돼? 소수림왕이 돼야지 정원상, 소수림왕 자, 4세기 후반과 4세기 말 그 사이를 묻고 있어요 1번 태학을 설립하고 윤령을 반포하였다 태학 설립 372년 윤령반포 373년 누구 일이야? 소수림왕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여기가 자, 3세기 윤령반포 백제고기왕 262년 그 다음에 4세기 윤령반포 고국양 소수림왕 373년 그래가지고 니네들 이론강의 할 때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상의를 했다 이거지 후대 수험생 놈들이 암기를 귀찮으니까 쉽게 암기하게 앞뒤 글자를 똑같이 하자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이 아니고 앞뒤가 똑같은 그래서 여기는 262년 그랬더니 소수림왕 아, 좋습니다 그러면 373년 이랬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262년, 373년 암기하기 쉬운 년대는 암기하셔도 돼요 정답은 1번 자, 이번 평양으로 도불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장수왕인데 이렇게 쓰면은 평양으로 도불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한 줄로 간단하게 썼는데 무려 그 사이에 시차가 한 50년 시차가 있어 427년의 평양 천도 그 다음에 475년의 한성전투 그러니까 한강유역 장악 이럴 때는 그냥 장수왕이놓고 5세기 이러시면 돼요 관구검이 그는 위나라 군대에 침략을 받았다 3세기 중반 사건이고 동천왕 때 일입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위나라 관구검, 그 다음 왕기 이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동해안까지 파천했었던 이 때 일인데 명장 미루와 유유의 반격으로 격퇴를 해요 3세기 일이야 3세기 이거 전혀 상관없고 왕이 직접 말발병설을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공격 그것도 선제공격 이거 이제 이론강의 할 때 3자라는 사람은 선빵 잘 날린다 뭐 이런 얘기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선빵 날리라고 하지마 부부싸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공격으로 요서지방 공격했다 딱 한 번 있어요 고수전쟁 그러면 고수전쟁은 7세기 때 일이잖아 고수전쟁은 7세기 초에 영양왕 그 다음에 고당전쟁은 영양왕 다음 영유왕 다음 고구려 마지막 왕 고장왕 고당전쟁은 7세기 중반 7세기 초에 고수전쟁은 598년부터 61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고구려의 선제공격이니까 이제 598년이 돼야지 그러기는 하지만 영양왕 때 고수전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전투는 살수대첩이 돼 있어요 살수대첩 그러면 지휘했던 장군은 누구야? 을지문덕 그렇죠? 612년 사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서지방 공격했다 선제공격이니까 598년 고수전쟁 어쨌든 소수리망과는 관련이 없어 7세기 1이고 여기 지금 4세기 그 후반을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2번도 굉장히 뭐 지금 내가 해설하느라고 설명하느라고 좀 말이 많고 이제 어렵게 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저 문제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저게 그렇죠? 딱 보면 이제 소수리망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 통일신라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통일신라의 경제인데 1번 왕경연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되었다 나한테 시험문제 출자라 그랬으면 누구 때냐 이걸 물어봤을 거야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제 효소왕 그제에 맥주 좀 만들었던 왕인가 효소왕인데 하여간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서시전과 남시전 그러니까 동시전하고 구분하시면 돼 동시전은 통일 이전에 지증왕 때 6세기 초반 여기 서시전 남시전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7세기에서 8세기로 넘어간 왕이에요 효소왕 그냥 이건 맞아 그 다음에 효소왕 그러면 무혈왕 때부터 효소왕 시기까지 중국에서 활약했던 신라의 승려 누가 있어? 원칙대사가 있고 이번 어하주, 조하주등 고급 비단을 생산해 당나라에 보냈다 이게 사실인데 이런 거 잘 모른다 체크하고 넘겨 어하주라고 하는 건 명주 할 때 그 주 그러니까 실, 옷감을 뜻해요 어하주는 한차로를 보면 물고기 이빨 그러니까 실제로 물고기 오고 이빨 아짜야 물고기 이빨 그러니까 무늬가 그렇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하주, 조하주 실체는 맞아, 맞는데 모르겠다 체크하고 넘겨 자, 천락의 토지결수, 인구수, 소와 말수 등을 파악하였다 민정문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맞는 거 12법과 이항법 자, 12법 자, 12법은 항상 휴경농법하고 연관이 되는데 12법을 알게 된다 또는 12법이 발전한다 휴경농법이 그러니까 휴경농법이 사라져 그러니까 휴경지가 소멸해 12법하고 휴경지는 항상 반비리 관계 자, 12법이 발전한다 그러면 휴경지는 축소되거나 나중에 조선 전개 가면 이제 완전히 휴경지가 소멸하지 그치? 그러면 이건 언제냐?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들어서 12법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녹비 썼다가 나중에 퇴비 어, 같은 그 밭에 주는 거름이라도 종류가 약간 틀려요 녹비는 어, 풀 그 다음에 뭐 나무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그 다음에 효과가 적어 그래서 퇴비는 뭐냐 어, 풀이나 그 다음에 나뭇잎 같은 걸 그 마른 나뭇잎을 태워요 하고 재로 만들어 그 다음에 그 풀과 나뭇잎 태운 재 같은 걸 해 동물의 응가로 잘 버무려 숙성시켜 점심 먹고 났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딱 숙성시키면 미생물들이 쫙 해갖고 그냥 그게 퇴비예요 그래서 퇴비도 이미 고려 후기에 나와 자, 이항법이 문제인데 이항법은 이미 고려 후기에 어디에서?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남부지방 일부 지역 여기 이제 남부지방 일부 지역이라는 건 수리시설이 갖춰진 지역 거기서 이미 이항법 시행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 전기로 가면 이항법 시행하던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이모작까지 이루어져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려시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지 그러면 2번은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항상 니네가 공부 안 한 것 같은 걸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하고는 큰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지? 일단 체크하고 나머지를 봐 그래서 나머지에서 답이 나오면 답을 찾고 나머지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게 답이야 그죠? 물론 사실 뭐 이게 어하주하고 어하주 좋아주 저건 이제 공부 조금 더 깊게 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모른다 해도 체크하고 넘겨서 4번 이건 고려시대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건 또 4번 선지는 고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광작이 또 나왔어 아 어메 이거 진겨분거 그지? 광작은 또 언제야? 조선 후기야 이건 또 조선 후기 17, 18세기 이후 그치? 이항법의 확산으로 한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그걸 이제 광작이라고 그러니까 4번은 고려시대 조선 후기인데 광작이 성행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으로 봐야겠다 고려가 아니라 4번 선지의 전 시기는 조선으로 보시고 그중에 이제 12법하고 이항법이 시작된 거 그게 12법은 고려 때 그 다음에 이항법의 시작은 고려 후기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4번 4번 문제 다음 서정을 편찬된 시기 순서대로 빠르게 나열하라 자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제일 당황했을 문제 자 1번 의방유치 의방유치는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15세기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고 동의부감은 17세기죠? 광해군 때 광해군 즉위 초에 그 다음에 이제 향약 구급방 이건 언제야? 고려 무신정권기인데 무신정권기의 황제들은 신경 안 써줬대 고려 무신정권기니까 1326년 일이니까 1236년이니까 13세기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기인데 무신정권기는 황제보다 집권자 고려 최후 집권 시기 그치? 자 무신정권기는 무신정권 일기 그러면 2에서 2까지 그죠? 정중북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이의방 전주희씨 이의민 여기는 경주 출신 무신정권 일기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 두 번째 시기가 최충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196년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그리고 1258년에 무정변 터지고 김준 그 다음에 다시 1268년 무진정변 또 터지고 임연 임연의 아들 임유무 여기까지가 딱 무신정권이에요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이러면 되는데 무신정권 일기 때 황제는 누구냐 병인정변 직후에 원래 황제의 의종이 죽어 그 원래 황제 의종의 동생 명종 여기까지는 쭉 명종이야 그러다가 최충원 때 명종에서 신종 희종 강종 그 다음 고종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쭉 가요 그러다가 이제 원종 그죠 김준때지 김준때 원종 그래서 김준때부터 고종의 아들 원종 여기 이제 쿠빌라니칸하고 황복교설도 왕자 시기 그니까 무신정권기는 황제보다 무신집권자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향약 구급방은 최후때 강화천도 시기 강화천도 시기 문화재 3종 세트 1234년 상종 고급념은 금속월제 인쇄 1236년 저거 향약 구급방 1237년에서 1248년까지 제조대장격 즉 팔만대장격 어떻게 함께 하시라고 그랬어요 고려 강화도 그지 기억기억 고려 강화도 지금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의 의석이다 지금 현재 일본에 남아있어 가장 오래된 우리의 의석 근데 난감한 게 지금 옆에 향약집성방을 줬단 말이야 15세기 조선 세종대왕 때고 암기하는 건 향약집성 지옷 시옷 조선 세종 그지? 이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향약집성방하고 의방유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지? 아 썩을 똑같은 세종대왕 지금 책을 두 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쪽 동네에서는 이럴 때 이제 아 썩을 딱 이래 이쪽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러면 이제 나 이 씨발 거 그지? 자 그러면 세종대왕 때 어떻게 되느냐 봐봐 상식적으로 세종대왕 때 의서가 세 개 있어요 네 개 있어요 원래는 향약채취원령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그 다음에 태산요로 산부인과 의서 그 다음에 의방유치인데 자 여기 지금 그 향약집성방하고 의방유치 두 개 됐단 말이야 정확하게 연대로는 1431년에 향약채취원령 그리고 이제 1433년에 기존의 향약 구급방을 보다 발전시킨 향약집성방인데 자 이거는 약재를 언제 어떤 약재를 채취할 것인가 그 책이고 향약집성방은 향약 구급방을 발전시킨 거야 우리 약재로 우리 병자들을 치료한다 의방유치는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의 모든 의학지식들을 다 모아서 만든 의학 대백과 상식적으로 향약채취원령은 집성방이 먼저겠어요? 유방유치가 먼저겠어요? 이거 쓰고 난 다음에 다 모아서 집대성해서 대백과 사전 편찬들어 가지 이게 언제냐 1445년 일이에요 한글창제가 언제야? 한글창제? 쉬우니까 함께 1443년 1443 얼마나 좋아 1443 그 2년 뒤인 1445년의 의방유치를 이제 편찬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정확한 연대 몰라도 상식적으로 약을 언제 무슨 약재를 채집을 하나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 발전시켜서 우리 약재로 병자를 치료한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학뿐만 아니라 동양의학 전체를 집대성한 동양의학 백과사전 그러면 의방유치가 나중에 돼야지 그냥 이걸 답을 못 찾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걸 문제라고 출제했냐는 이건 누구나 다 틀린다 다 안 틀려 합리적으로는 추론이 가능하지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려 강화도 때 향약 구급방 그 다음에 똑같은 세종대학인데 향약 집성방 먼저죠 그 다음 의방유치 마지막으로 광해군 때 동의부관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의방유치를 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의 수세보원 이제만 이제 동의 수세보원 사생을 하는 그러면 그게 제일 뒤로 갈 거예요 허임의 친구 경험방이라든가 그게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종대왕 거를 두 개나 아까 이번 그 지방적하고 서울시에서는 세종대왕이 그냥 인기 넘버 1순위 같아 세종대왕 관련 문제가 출제가 돼서 다라 가나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혹시 만약 이렇게 출제가 되면 국가직하고 지방직 문제는 약간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 뭐랄까 아주 터무니없이 출제되지는 않아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서울시나 경찰은 합리적 추론이 좀 안 돼 거기는 막 이제 욕해야 돼 그지 그러나 국가직 지방직은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셔서 답을 이렇게 보셔도 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갑니다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선당여왕 때 첨성대를 세웠다 첨성대가 요즘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일본에서 불과 며칠 전에 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첨성대가 우리라고 해서 지진에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왜냐면 포항 지진으로 건물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잖아 첨성대가 무려 지금까지 뭐 한 2천 년 이상 첨성대가 그냥 전혀 흔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최근에 그동안 첨성대 지하구조를 파악을 안 했었어요 왜냐? 지하구조 파악하려면 그거 다 파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화재 파괴가 되지 최근에 이제 비파괴 검사로 첨성대 지하 쪽이 어떻게 돼 있나 해봤더니 지하에 큰 바위들로 다져놨대 기초가 엄청 단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큰 바위들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짠 돌을 깔아서 다져놨는데 무조건 단단하기만 해도 지진 때 이게 잘못하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에 다 돼 있다 그래요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이제 이론 강의 때 했던 얘기지만 여기까지는 그 흙이 흙하고 돌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딱 지금 무게중심 잡아주는 것도 지진이 굉장히 단단한 구조 그 다음에 위의 사각형 아래 사각형 이게 한가운데가 지금의 지축이 약간 회전을 했으니까 당시로서는 정확하게 네 방향 이 얘기는 해드렸을 거야 그래서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웠다 봤고 목탑양시에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었다 그랬는데 이건 첨성대 내부 구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창문 있는 곳 여기까지는 흙과 자갈이 쌓였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쪽에서 통로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광경이 어떨까 사람의 호기심은 똑같아 누군가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바깥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지 않았을까 일종의 상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별자리를 관측을 하지 않았을까 미륵사지 석탑은 최근에 보수공사 끝내고 이제 일반에 공개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보수공사 끝내고 과거에는 이제 여기 뒤에 여기 돌 쌓여있는 부분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이제 덧발라져 있던 거를 전부 다 떨어내고 이 현장에서 수습한 돌들로 이렇게 쌓아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원래 남아있던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쌓아서 맞춘 부분이 딱 드러나도록 원래 이제 그 지자체 쪽에서는 그 익산시 쪽에서는 관광상품으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원래 그 9층을 깔끔하게 복원해달라 근데 그럼 문화재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현재 존재한 6층 부분까지만 그리고 이 그 6층을 지탱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떼냈으니까 지탱할 수 있는 돌들은 최대한 현장에서 이제 그 수습한 돌들로 그래야지 이제 문화재의 어떤 가치를 최대한 살리니까 굉장히 복원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을 갖다가 이제 석굴암에다 적용을 해서 석굴암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체해서 수리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모양을 보시면 지금 뭐 여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처럼 그러면 목탑 디자인 목탑 모양으로 돌을 깎았어요 그래서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 때 첨성대 백제에서는 석탑이 돼 돌 그 목탑 모양으로 돌로 목탑을 쌓은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목탑 양식의 미륵사지 석탑 가야 출신의 우르기의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다 이건 맞는 얘기고 그래서 뭐 그때도 이제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지만 백결 선생의 방아탈행 이야기 그죠? 내가 얘기하면서 새롭게 열받더라 야 내가 진짜 백결 선생 자식 입장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을 거 같아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떡이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가야금의 명인이면 부잣집에 가서 명절날 전날 제가 가야금으로 흥을 돋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연주해서 돈이라도 받아오든가 떡이라도 받아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가야금으로 방아찢는 소리만 내면 그게 배가 부르냐고 그지? 나중에 여러분들은 합격에서 결혼하시면 부모의 역할이란 건 그런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잊어먹지 마 어쨌든 이건 맞아요 선지사반 자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 대면은 돌무지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자 이게 현무도, 주작 요새는 주작이란 단어가 하도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그지? 원래는 이제 도교에서 남쪽 방향을 지키는 신인 주작이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언어 유의를 하는 거지 발음이 유사하니까 자작, 조작, 그걸 주작 근데 요새는 이제 어린 사람들은 진짜 주작이 뭔가를 막 꾸며대는 걸 주작이라고 알 거 같아요 어쨌든 주작도고 동쪽의 청룡도입니다 서쪽의 백호도고 흰색이 좀 돋보이지 이게 강서, 고분, 대묘에 그려진 도교의 네 방향을 주관하는 사신도예요 자, 돌무지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장군총인데 바깥쪽에는 이제 화강암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 돌을 쌓되, 계단식으로 쌓아 이건 안쪽에 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안쪽은 돌들을 그냥 쌓아요 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무관을 넣는 널방인데 이 널방에는 벽화 못 그려요 좁기도 하고 이제 해? 돌무지 무덤의 벽화가 없다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조사가 된 어떤 돌무지 무덤의 벽화가 없어요 그럼 벽화는 어디 그려지느냐 굴식, 돌방, 무덤 자, 방을 널방을 크게 만들어 돌을 쌓아서 그래서 실제 방이 있어요 방에 벽이 있고 그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거야 벽화를 그래서 이제 그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 고분되며 그, 측정했던 도면입니다 위쪽에 모주린 구조로 벽화 내 사방 벽에 벽화 이게 지금 굴식, 돌방, 무덤 내부 구조야 그래서 벽화는 굴식, 돌방, 무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 선덕여왕 때 첨성대 맞고 백제는 목탑양식에 석탑 맞고 가야 출신, 우르기 위해 가야금 맞고 사신도가 그려진 강서, 고분되면인 돌무지는 무덤이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정답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6번, 다음 같은 글을 남긴 구강 없죠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은 그 제도를 따랐는데 중국과 우리는 지역도 다르고 인성도 다르기 때문에 핵심,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문물과 예약은 준수해왔으되 반드시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자조성이라고 했어요 특히 거란은 절대 본받지 말라 쉽게 말하면 거란과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라 왜 그래? 우리 옛 영토를 회복하려면 거란하고는 싸워야 돼 그냥 이건 고려 태조예요 고려 태조가 남긴 훈요십조의 일부 이런 강의 때 훈요십조의 내용 연구를 다 하시잖아 자, 그러면 이 고려 태조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1번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누구냐? 성종, 고려 성종 고려 성종 때 의 창, 상평 창 주의하실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성종은 아니야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는 재단 고종이 황제 즉위했던 재단 뭐야? 황구단인데 황구단도 최초로 설치한 건 고려 성종이야 그냥 고려 시대 모든 제도가 성종 때 정비가 돼서 성종이라는 묘를 붙였다 그랬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고려 수도 개경의 시전 시전, 국가가 감동하는 시전 그건 태조 때 생겨요 시전은 그 시전을 감동하는 경, 시, 서 그건 문종 때 생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종이야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여기는 태조가 맞아 근데 뭐가 틀려? 과거제 이건 또 광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제 하나에 지금 두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조, 광종 그래서 답이 들 수 없어 혼인정책과 사성 정책을 통해 호족을 포석하였다 정답 자, 고려 태조 왕건이 혼인 몇 번 했다 그랬어요? 29번 근데 별로 안 부럽다 그랬어요 네 29번이면 부럽기는 좀 너무 많아 이제 결국 처갓집, 전국 처갓집 지도도 보여 드렸잖아요 이제 광금 30만 조직의 거란 침략 이거 정종 혜종, 정종은 시험무제 잘 안 나오는데 정종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게 최광윤의 경고에 따라 광군을 조직하였다 최초의 고려 전국적 군사조직 광군 그렇지? 이게 지금 광군에 대한 얘기예요 정종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7번 문제 다음 기억 리을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거 1번 신편제 종교장 총록 보면 그냥 의천 바로 튀어나와야 돼 대각국사 의천 관련되는 기구는 뭐야 교, 장, 도감 일반적으로 교장, 도감 많이들 암기하시는데 신편제 종교장 총록 잘 암기 안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니네들 이론 강의할 때는 내가 아예 그냥 대각국사 의천을 교장도 그러면 저것까지 그냥 싹 써버리잖아 그냥 그치? 자꾸 암기하시라는 얘기야 신편제 종교장 총록 대각국사 의천 그러면 이제 의천 누구 때입니까? 정확하게는 선종 때인데 니네는 그냥 숙종으로 정리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원나라의 불교인 임재종 고려시대 중국에서 선종 종파를 고려시대에 들여온 게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려 전기의 광종 때 해거 스님이 당시 중국에서 뭐를 들으냐면 법안종을 들여요 법안종 그래서 중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선종 법안종 근데 이제 적어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고려 후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얘기야 누구냐면 보후대사입니다 보후대사가 충년왕 때부터 활약했던 사람인데 공민왕 시기에 보후대사가 원나라에서 들여온 새로운 선종 그게 임재종이에요 저 임재종으로 구산 선문을 다 통합시키자 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걸 누가 안 받아들였느냐 신돈이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2차 개혁 시기에 신돈이 주도할 때야 그래서 보후대사가 신돈과 의견충들로 불교 개혁한 실패예요 그러면서 불교는 한 권문세적으로 결탁해서 망가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그럼 보후대사 딱 한 명 사실상 니네가 이제 보후대사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니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경복궁 그 위치 잡아준 사람 누구를 알았어요? 자초대사 즉, 무학대사 그 스승입니다 보후대사 제자가 자초대사 무학대사 보후대사 그 다음에 강진의 백년사를 결사해 법화 실행을 내세웠다 진정으로 참여하자 라는 법화 실행 누구야? 원묘국사 요새 자 그러면 의천, 보우, 요새 의천, 보우, 요새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이지 사실 나도 모구자 수심결 저게 진월스님이 쓴 선종 입문서라고 해요 근데 나도 저것까지는 암기 안 해 그렇지? 그래도 이제 나머지 세 개로 이미 답이 나오지 자, 모구자 수심결 진월스님이 쓰신 선종 입문서 근데 저기 지금 니네가 평상시에 전혀 공부 안 하는 승려가 한 사람 있다 누가 보여? 수기라고 보이잖아요 여기 수기 어? 이거 우리 용부인 애칭 아냐? 인이 수기 이러잖아 지금 아 거기는 수기 수기인데 누구 때 승려냐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고종 때에요 고종 때 화엄종 승려로 추정이 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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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지 제조대장경의 교정을 봐서 고려국 신조 대장경 교정 별록 이거 암기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로 쳐놓을게 고려국 고려에서 새롭게 조판하는 신조 그 다음 대장경 교정 별록 30여 권짜리 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조대장경이 12,000여 권 가니까 이거를 저술하신 분이 수기라는 승려인데 그래서 출제하는 측에서 수기대사를 집어넣은 거지 그런데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은 이게 서울시나 경찰은 좀 아니지만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전혀 모르는 걸 집어넣어 믿기 그러니까 지금 답이 드는 3번 빼고 나머지 3개에 다 집어넣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문제를 푸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이게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문제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해 그러니까 이런 게 돼 마지막에 모구자 수심결 수기대사 몰라도 문제 풀어서 답을 선택하도록 해 그런데 서울시나 경찰은 좀 이런 식으로 안 해 그래서 문제가 되지 그래서 참고로 수기대사는 이렇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승려는 아닙니다 니네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균여돼서 광종 때 균여돼서 그다음에 이제 재관스님, 의통스님 이분들은 역시 광종 때 송나라로 가서 남중국으로 가서 천태학 공부했다 그럼 이제 규격 안 하고 천태사 교의, 여기는 천태사 교주 그럼 이제 고려 중기로 가는 거야 대각국사의천 문종해야 돼 그다음에 의천에 동생이 또 있어 도생이라고 거기도 승려로 출가해 왕자가 무려 두 명이나 승려 출가하지 그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가시는 거야 무신집권기 가시면 보조국사 진월스님하고 여기 나오는 원묘국사 요세스님이 같은 세대 한 사람은 1204년에 수산사 결사 또 한 명은 1208년에 백년 결사 진월스님 제자가 혜심이에요 증각국사 혜심 그러면 유불일치살 그리고 이제 고려 말기로 가면 저기 나오는 보후 그러면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승려들 그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승려 중에 두 명이 더 있는데 누가 누구냐 최충헌 집권기의 각훈 무슨 책을 써요? 해동 고승천 그다음에 원해내정관석기인 고려 후기 때 이련 선종계열 승려 무슨 책을 써요? 삼겅 유사 그럼 고려에서 시험에 나오는 승려는 이게 다야 뭐 수기대사는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알려주긴 하는데 시험에 출제될 승려는 아니에요 정답은 3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물론 내가 해설을 들어보면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현장에서는 딱 보시면 조금 처음에는 몸짓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음번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일종의 합리적인 추측이지 하시면 돼요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구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까 내가 세종대왕이 이번 시험에 상당히 인기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공로비에 대한 출산휴가 이건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공로비에 대한 출산휴가 그래서 세종대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최초로 공로비 중에 비지 비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입니다 공로비인 비에게 100일간의 휴가를 줬는데 최초로 100일간의 휴가를 줘놓고 나서 100일간 출산휴가예요 육아휴지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세종대왕은 오지랍하잖아 오지랍쟁이 뭐가 걱정이 됐냐면 아니 출산한 다음에 100일 그런데 출산하기 직전에 만석배를 이끌고 어떻게 그 입역을 하지? 어떻게 관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그게 또 걱정이 되신 거야 이분이 야 출산 전 30일을 줘라 출산 전 한 달 30일 그러면 총 130일이에요 출산 전에 30일 먼저 주고 출산한 다음에 또 100일 주고 그래야지 출산 전에 임신 막달에 부분배를 이끌고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100일간 휴가 주고 출산한 다음 출산 전에 또 31일 나중에 이것도 또 걱정이 된 거야 아니 근데 배가 아프고 출산 직전에 이런 사람이 집에서 밥 해먹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지 만약에 부부가 공로비인 경우 그 남편도 한 달을 줘라 출산 직후에 남편이 공로인 경우 그때는 남편도 30일을 줘라 그래서 남편이 출산에서 못 움직이는 부인을 위해 밥을 해주게 해라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청와대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영부인이나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왜냐? 내가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를 다 잘 키워놨잖아 문재인 대통령 네도 자식들 잘 키워놨잖아 그 말 하면 이미 다 커서 그런지 육아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김정숙 여사와 좀 더 육아에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나 별로 안 좋아해 이 양반은 또 뭐 혼인신고도 오랫동안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출산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는 이 육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쪽들이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서운해 말로만 무슨 막 육아를 뭐 출산을 권장 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출산한 다음에 육아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야지 출산률이 늘어나든 말든 하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문통과 인이와 쑥이께서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항상 그러죠 우리 땐 더 했어 막 이런 EF기 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나는 이 세종대왕 같으면 오지랖퍼가 좋아요 얼마나 오지랖이에요 이분은 지금 남자야 남잔데도 불구하고 야 출산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냐 휴가 줘라 육아휴직 줘라 아니 출산 직전에 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 달 미리 휴가 줘라 야 근데 출산한 사람이 직접 밥 끓여 먹냐 안 된다 남편도 줘라 이 정도는 가야지 여기에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적어도 육아네 이게 아니 니네들 지금 남 얘기 같잖아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네 합격하잖아 순식간이에요 결혼 시장 1순위도 그러거든 순식간이야 그러면 바로 결혼해서 바로 일어날 거야 지금부터 몇 년 하니 그러면 이 육아 문제가 막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맞벌이거든 근데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이 중에 한 명이 아파서 입원하잖아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동안에 직장 출근하는 거 포기하고 들러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으라고 해야 애를 낳는 거지 무조건 애 낳는다고 돈 얼마씩 던져 우리가 그지 새끼야 지금 항상 그 저기 토착외구당이나 이놈들한테 내가 짜증을 내는 이유가 우리가 무슨 그지 새끼야 돈 없어 그런 게 문제라고 이제 이 쑥이 여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육아에다가 관심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세종대왕 내가 정말 이 세종대왕은 전공학자든 그렇지 않든 자타가공이라는 불세출의 명분 조선사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설문조사하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건국대 신병주 교수님 같은 조선사 전공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압도적으로 1위로 꼽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사람이 약간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사형 판결의 삼복법을 적용하였다 정답이고 주자서 설치해 개미자 태종 어떻게 함기하라고 했어요 태종은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그럼 어떻게 함기해 왕중에 세종이 갑이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관체제 세조 세종대왕 둘째 도평인선을 개편해 의정부를 설치했다 정종 난이도 최하급이지 이거는 딱 하나 이거 제시자료 제시자료인데 강의하는 사람들이 강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세종대왕 거기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태산요록이라는 의서를 편찬을 했는데 그 태산요록은 어떤 의서냐 삼부인과 의서예요 이 양반이 관심사가 안 미친 데가 없어요 조선은 역대 왕족의 유일의 삼부인과 의서 편찬하게 한 사람 그 다음에 9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중강 여왕을 마치고 귀국 남은 국왕에게 황룡사 구층탑 황룡사 구층탑을 세울 때 인부들이 뭐 먹고 세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저는 짬뽕인데 이러면 안 돼? 황룡사 구층목탑 세울 때 인부들이 짜장면 먹으면서 세웠다고 그랬잖아 짜장면 손 짬뽕 손 짬짜면 안 돼 비겁한 거야 그거 나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이거 봐 아 둘 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도 나이 들어갖고 지금은 나도 하나만 먹어 지금은 나도 나이 들어서 짬뽕인데 그냥 보통 짬뽕은 안 되지 불고기 짬뽕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짬뽕이라고 있어요 고추 짬뽕이라고 엄청 매운데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야 돼 매운데 맵기만 하면 그건 음식을 잘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한 번에 무교동에 가면 낙지 무교동 낙지라고 유명하거든 어떤 분이 대접을 한다고 규명란법 그때도 안 걸렸어요 법이 있기 전이지만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무교동 낙지집에 갔는데 거기에 맛집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더라니까 나중에 못 먹고 그냥 절반 정도를 남겼는데 내가 음식을 남긴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사건인 거야 왜 그러냐면 맵기만 해 아쉽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매운 건 고통이거든 혀가 고통을 느끼는데 그걸 맛이라고 착각하는 그리고 뇌에서 그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일종의 뭔가 물질을 뿜어낸대요 그래서 매운 맛을 사람들이 깊이 기억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맛집하려면 매운 맛 혀가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뇌에서 일종의 마라토너들만 오래 뛰다보면 뭔가가 나온다 그러잖아 거기에 이제 그걸 경험하면 운동을 못 끊는다고 하잖아요 운동 중독이라고 그 비슷한 거 근데 왜 그때 막 짜증내냐면 매우면서 맛있어야 돼 근데 맵기만 하면 그건 맛이 아니거든 고추짬뽕이라는 요리가 있어 우리 동네에 가면 근데 그게 매우면서 맛있어 엄청 먹지? 그 이튿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벽을 빌고 어쨌든 그래서 자장대사 얘가 딴 길로 갔는데 자장대사 양산통도사에서 개율종을 개창한다 자 우리 5교 교종종파 자장대사의 개율종 그 다음에 보덕대사의 열반종 그 다음에 원효대사의 법성종 그 다음에 의상대사의 화엄종 마지막 경덕왕대 진표대사의 법상종 그리고 5교 교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개율종 근데 니네는 개율종 그러면 동시에 떠오르는 백제 승려 간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굽니까? 겸익 자 겸익은 겸익한 성왕 때 노리사 측에 가서 일본에 공식적으로 불교 전달한 게 백제 성왕 때 노리사 측의 승려잖아 같은 시기에 겸익이 인도를 갔다 와 불경과 질러 근데 그때 겸익이 구해서 돌아온 불경이 개율종 계열이에요 그러되 그래서 백제에서 율종이 성행을 한다 개율종을 다른 말로 율종이라고도 해 줄여서 그러되 교단을 안 만들어 개율종이라는 종파 즉 교단은 7세기 선덕여왕 때 자장대사가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자장대사예요 화랑에 지켜야 될 세소 고개를 지었다 진평왕, 선덕여왕의 아버지지 진평왕 때 원광법사 AD 600년이야 원광법사는 글을 두 개를 써요 그래서 600년의 세소 고개 608년의 수나라로 가는 걸사표 그래서 원광법사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아니지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개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개율종이니까 대국통은 나라 안에 모든 승려들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신라가 최초로 승통이라고 하는 승려를 총괄하는 승통을 둔 건 진흥왕 때야 그래서 국가의 승려들을 총괄하는 승통 그다음에 각 주의 승려들을 총괄하는 주통 군연의 군의 승려를 총괄하는 군통 이러되 선덕여왕 때는 그 승통 중에서도 특별히 더 대국통 왕까지 중시하는 그런 승려 자상대사가 대국통이 되신 거야 그래서 개율종 2번 정답 통일 이후의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화음사상이다 의상대사 누구 때야? 문무왕 7세기 후반 삼국통일이 완성이죠 일심사상을 주장해 불교 교리의 대립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교리 대립을 극복하는 화쟁사상이죠 정확하게는 화쟁사상 승려로는 누구야? 원효대사 같은 시기의 사람이에요 의상대사 원효대사는 서로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지금 자장대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2번 되겠어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그랬어요 경성에는 종묘하사지 군괄과 나머지 관청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 하나도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서울이 적군에게 한양이 점령되었다 자 일단은 고려까지는 한양이 수도가 아니었으니까 저기서 말하는 경성 그러면 한양 왜냐 지금 여기 율곡 2의 아주 단짝 친구 성혼 이제 우계집의 성혼 아 이게 카메라가 촬영을 하니까 이런 말 못 되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성혼하고 율곡 2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남자들이 초등학교 동창부터 고등학교 동창까지는 대학교 동창 대학교 이후하고는 틀려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동창까지는 이 학생들은 잘 모르지 남학생들이 동창이 와서 지들끼리 모인다 그럼 서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뭐 이 시벌로마 이래 우리 나이가 돼도 그러면 그만큼 허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혼하고 율곡 2가 아주 10대 때부터 단짝 친구야 그러니까 율곡 2 그러면 선조대 성혼도 선조대 이거는 조선시대라는 거야 그러면 조선시대에 수도 한양이 적군한테 점령을 당했다 일단 임진왜란이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임진왜란 체크하셔야 돼요 임진왜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묘호란 때는 한양까지는 안 왔어요 황해도 평산 그 다음에 언제? 병자호란 때인데 병자호란 때는 한양보다 어디에 집중해? 남한산성에 집중해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는 인주하고 조정대신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합니다 포위를 해서 청나라의 주력, 사령부, 지휘부는 어디다가 진을 갖추느냐 한강변에 지금의 탄천일 때 저기 잠실 올림픽 경기장이 있고 그쪽 일대 한강 예전의 강변이었던 주차장 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탄천이라고 부르는 탄천 주차장인데 내가 이 탄천 주차장을 왜 기어가느냐 여기에 옛날에는 자동차 극장이 있었어요 이게 자동차 극장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회전이 법으로 금지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자동차 극장 타름 막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건데 지금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 혹시라도 운영하는 자동차 극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잘 활용하세요 왜냐? 일반 극장 같이 갈 때는 이거 어떻게 손을 잡는다 어떻게 분위기를 잡는다 막 고민을 하고 자동차 극장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알아 탄천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한강별릴 때였고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양은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괄의 난이 있어요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 직후 1624년이지 인조반정이 1623년이니까 인조반정 직후에 이괄이 평안도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한양을 점령한 것이 이괄의 난 근데 이때도 한양을 불태우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완전히 한양이 불타고 피해를 입었다 임진혜가 임진혜가 자 더더군다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시험 문제에서 추론을 해서 답을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임진혜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성혼이 호가 우개입니다 성혼이 쓴 모든 글을 묶어놓은 문집이 우개집이야 언제 쓰여지느냐 광해군 때 편찬이 돼요 즉 성혼은 인조직이하기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인조직이 다음부터는 우개집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광해군 시기에 묶여지는 문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임진혜가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뭐랄까 좀 단순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선택했을 거야 뭐 한양이 이 정도 임진호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오이씨 이거리는 아니야 병적으로 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어요 11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올리잖아요 그와 남은이 임금을 배웠고 남은하고 동시대 사람 조준 남은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요동을 공격하려고 한 사람 그럼 딱 한 명이지 누구야? 정도전이죠 정도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만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재연인데 만건당은 언제 세워져요? 충선왕 때요 충선왕 때 자 정도전이 정계 진출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건 누구 때부터야? 공민왕 때야 공민왕 때부터 조선 태조까지 1차 왕자의 나라로 죽어요 그러면 1차 왕자의 나라로 태조해서 정종으로 왕이 바뀌고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도전이 그 충선왕 때 만건당 유학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계 진출해서 활력하기 전에 아니 만건당은 정도전 태어나기 전에 없어져요 정도전이 유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유치원 때 영재여서 미리 유학 아니 태어나기 전에 없어져요 시차가 꽤 커요 그래서 안 돼 만건당 아니고 맹자의 역상혁명론을 조선권국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역상혁명 파 우리가 이러잖아 한양도성의 성문과 궁궐 등의 이름을 지었다 경제문감을 저수로 재상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내가 시험 문제 냈으면 여기다 초점 맞혔을 거야 경제문감 조선 경국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총재정치 나와야지 경제문감은 중앙정치에서는 총재정치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즉 지방관에서는 감사의 역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감사를 관찰사라고는 안 불렀어요 저 무렵에는 저 때는 이제 뭐 도순문사 도알렴사 이런 식의 명칭으로 불렀는데 세조 때부터 도관찰 출적사를 줄여서 관찰사 이래 어쨌든 그 감사의 역할 그래서 고려의 5도 양계 체제를 그대로 유지는 하되 5도에 내려가는 그 감사가 고려시대 안찰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방관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죠? 이제 그 고려시대하고 차이점이야 어쨌든 정도전이니까 정답은 정도전에 옳지 않은 거 1번 되겠어요 12번 다음 조약 가 나 사이시기 자 가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조선에서 양국을 유출시킬 수 있어 모든 선반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무관세야 자 그러면 일본 상인들에 대한 무관세 특혜 그 다음 조선에서 양국 유출이 가능하다 조일 무역 규칙 언제야? 강화도주약 체결 직후 76년 7월 1876년 2월에 강화도주약이 체결돼요 그러고 이제 바로 직후인 5개월 뒤에 7월 달에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의 속약 조일 수호 조교의 부록 그 다음 조일 무역 규칙 그중에 이건 조일 무역 규칙 대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1883년 7월에 조일 통상 장정으로 개정이 돼 자 이때는 드디어 협정관세 그래서 관세를 냅니다 관세를 납부를 하는데 항구 출입세 5% 상품세 5% 그래서 일반 상품 10% 사치품은 30%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약 체결할 때 미국이 협정관세로 최초로 조선 측에 대한 관세 일반 상품은 10% 사치 상품은 30%예요 똑같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관세를 내긴 내는데 우리도 더 내진 않겠다 똑같이 조선 정부가 쌀 수치를 금지할 때 방공령 조일 통상 장정 세 가지 내용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최혜국 대우 규정 그 다음에 협정관세 그 다음에 방공령에 대한 규정 그래서 1889년 10월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 선포를 해놓고 시행까지 한 달간 시찰을 둬 그리고 조병식은 바로 즉시 통보를 했다 이거지 문제는 통리의 무화문에서 일본 측에 통보를 한 것이 30일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의 항의 방공령 사건의 원인 그러면 어쨌든 그 사이니까 76년 7월부터 83년 7월까지 그 사이에 그리고 이 조약의 명칭이 원래 정식 명칭은 76년 7월에는 조일 무역 규칙 이게 개정이 될 때 83년 7월에 개정이 될 때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런데 예전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기에 고등학교 수능 교과서 만들 때 그때 이걸 구분 안 하고 조일 통상 장정 이건 조일 통상 장정 개정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조일 무역 규칙 조일 통상 장정 정확하게는 어쨌든 그 사이니까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였다 언제일이야 배웠잖아요 1904년 11월 화폐 정리 사업 제가 메가타 플레임 가르쳐 드렸지 전국에서 나밖에 안 가르칠 거야 메가타 플레임 뭘까요? 메가타는 확실히 기억나지 메로 두들겨 타자글로 메가타 다냈다로 그런데 이건 시험이 안 나와 다음 중 메가타의 플레임이 무엇인가 메가타 마사이로 메가타 뭐 어쩌고 메가타 다냈다로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개놈 새끼 그 플레임이 뭔가 메가타 다냈다로 1904년 11월 그러니까 이때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1870년대 후반기부터 1880년대 초반기야 이건 1900년대 해상공국의 폐지 등을 주장한 정변 무슨 정변입니까? 갑신 정변 언제 발생하면 84년 10월 그러니까 조일통상장정 다음이야 안타까워 답이 들 수 없어 조일통상장정이 83년 7월이니까 그 다음 양호진에 천국인 상정을 허용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명칭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너무 길어갖고 그냥 약자로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이거 아까 설명했네요 1889년 10월 1일이니까 나 다음 정답은 3번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강화조정만 대충하고 부록조약 두 가지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개정되느냐 이거 정리 안 해놨으면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거 정리만 돼 있으면 쉬운 문제예요 아까 재물포조약과 조일수 조규부록의 소격개정 82년 7월 17일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82년 8월 23일 84년 10월에 갑신정면 터져요 갑신정면 관련되는 조약이 두 개 있어 뭐하고 뭐? 한성조약, 텐진조약 한성조약은 바로 다음 달이야 84년 11월 달 텐진조약은 언제일까? 85년 3월이야 85년 3월 이제 해가 넘어가서 85년 3월 잘 암기해두세요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시기를 줬어요 언제예요?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수립이 언제냐 공무원들 공무원들 대한민국 바로 직전에 대한제국 언제야? 1897년 10월 며칠이라면서 12일 대한제국 수립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수립 고종황제 즉위 대한민국은 언제야?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니까 1919년 4월 11일 올해부터는 임시정부 기념일이 4월 11일로 정부에서 공식 확정을 했어요 4월 11일 그런데 실제로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했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대한제국이 끝나는 날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대한제국이 언제 끝나면 1910년 8월 29일날 끝나잖아 그때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순종이 포기한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삼보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주권자인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민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그 세 가지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의 국가 그래서 민국이라는 거지 국민국가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러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부 조직체가 갖춰진 건 1919년 4월 11일이니까 대한민국의 시작 어쨌든 여기서는 97년 10월 12일 이후입니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니까 그 시기 뭐 이러셔도 되고 이후 이때부터 1904년 2월 23일날 한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광무개혁이 다 중단돼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야 시위대, 진위대를 새로 설치했다 그러면 틀려 시위대는 2차가 복역대 진위대는 을미기역대 처음 만들어진 게 2차 갑오개혁대, 훈련대, 시위대 근데 그중에 훈련대는 폐지시켜요 그리고 을미기역대, 진위대, 진위대 진위대, 중앙은 진위대, 지방은 진위대 그래서 만약에 새로 설치하였다 이러면 틀려 근데 뭐라고 나와? 증강 증강은 기존에 있던 걸 더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증강됐다 설치가 좋대고 그거를 더 확대시킨다 증강시킨다 독립신문에 창간을 지원하였다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독립신문 누가? 서재필이 언제? 1896년 4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 이전이야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독립신문에 간행을 지원하였다 그럼 맞을 수 있어요 독립신문은 1899년 12월까지 간행됩니다 1899년 12월에 이제 독립신문은 폐간돼요 그러니까 독립신문에 간행을 지원하였다 그건 맞는데 창간은 안 돼 창간은 처음 만드는 걸 창간이라고 그건 1896년 4월 서재필 그래서 이게 정답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 추진한다 맞아요 개정 화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존에 이제 화폐조례를 개정시켜 뭘로 개정시키느냐 근본이 화폐제도 그래서 이제 그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 아 나 진짜 늘상하는 얘기지만 나는 연약한 남자야 기운이 쎄고 부러지는 거 아니야 지각했다고 내가 열받아서 지금 막 그런 거 아니야 분필이 힘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1901년 개정화폐조례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했다 맞아요 당시 내장원을 책임졌던 내장원 경헌 이용이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와 고종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던데 이분이 충성심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내장원에 책임을 맡기고 끝까지 내장원에 있는 자금을 일본 놈들한테 내놓지도 않고 그 비밀을 불지도 않고 근데 너무 비밀을 잘 지켰어 지금도 못 찾아요 지금도 내장원에 있었던 고종의 비밀 자금이 어딘가 해외 은행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걸 몰라 너무 비밀을 잘 지켜가지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어요 14번 조선 후기의 사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신자 남인계열의 이승훈이 자기 스승 역할을 했었던 숙부 이벽의 권유로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정조 맞습니다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해박해가 일어났다 이랬는데 저게 언제 이르냐 1791년 일이야 1791년이 무슨 일이냐 신의 년이에요 신의 년 니네는 이 1791년 신의 년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 첫 번째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한다 그걸 통공 조치라고 해 신의 통공 그치?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은 여섯 가지 상품을 취급하는 시전을 유기전이라고 해 뭐뭐 했다 그랬어요? 물고기를 네 가지 종이로 싼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어 옷감 네 가지 그 다음에 종이, 물고기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옷감 네 가지는 뭐뭐 들어가느냐 명주, 비단, 삼매무명 그래 네 가지 거기에다 종이, 물고기까지 해서 여섯 개 상품 그 유기전을 뺀 나머지 시전 상인들의 금, 난전권을 폐지시킨다 난전권을 폐지시킨다 자유롭게 통공을 허용하는 조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전 사건 두 번째 신의 박해 신의 박해는 전라도 진산에서 어메, 어메 징역은 거 한 통에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서글 이럴 때 쓰는 공식 용어가 서글이야 이 동네에서는 막 씨, 씨, 뭘 자꾸 방송에 부작전 용어가 자꾸 나왔어 남학생들 이럴 때 뭐라고 하나? 이 동네에서는 그지? 야, 다행이야 그렇게 얘기해줘서 또 남학생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 그냥 하세요 또 이러면 막 다 와야 하는데 이제 신의 박해 신의 박해는 뭐냐? 진산 사건이 터져요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라도 진산 지금 현재 충청도 금산입니다 충청도 금산인데 당시 전라도로 돼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그 전라도 진산에 살고 있는 윤지충이 자기 어머니의 유폐를 불살라 윤지충이 자기 어머니의 유폐를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유교식, 제사의식을 거부해 왜? 천주교 신자가 됐거든 근데 이게 지금 언제냐면 정조때예요 정조대왕이 언제들어가시면 1801년에 돌아가시잖아 이건 뭐 암기하기 아주 쉬운 연도니까 19세기가 시작되는 1801년에 순조가 즉위하거든요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조때야 정조때인데 이 신의 박해가 있기 전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정조때 추조 적발 형조를 말해 형조 관리들이 천주교 예배의식을 드리는 그 천주교 신자들을 적발하였다 해서 추조 적발 이때 이미 정조대왕은 천주교를 갖다 사교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왕이 사교로 규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방관 임으로 처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앙으로 올립니다 이 사건을 더더군다나 이게 제사의식을 거부한다는 건 성리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올라오니까 정조대왕이 이제 열이 뻗치는 거예요 추조 적발도 그렇고 바로 다음에 이제 반회 사건이 터져 양반 촌락에서 교리 모임을 갖다 적발된 사건이 반회 사건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천주교 도서 소강령까지 내리면서 천주교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정조대왕의 기본 자세가 적극적으로 탄압할 일은 아니다 왜냐 이것은 천주교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평등사상 때문이거든 근데 정조대왕은 뭐라고 진압했느냐 정학인 성리학이 무너져서 그렇다 정조대왕은 그 성리학의 그 순수 성리학의 회복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계획은 순수 성리학의 회복 원래 성리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그 율곡 이인화 퇴계 유황의 성리학은 이 정조가 추구했던 성리학 그대로 되면 조선도 그 뭐랄까 천국이 돼야 돼 근데 어쨌든 그 정학 즉 성리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회복이 되면 이런 천주교 같은 사학 따위는 자동 소멸이다 이게 정조의 생각이야 적극적 탄압은 안 해 그러되 몇 차례나 지금 천주교는 사교라는 걸 그 얘기를 했어요 신하들한테 근데 또 이게 터진 거야 그래서 정조 대왕이 안 그래도 짜증이 난 판에 중앙관리 중에 권상현이라는 관리가 윤지충 편을 들었어요 왜냐 여기도 성학신도야 또 이제 권상현이 윤지충하고 무슨 관계냐 외사총 관계야 그래야 이제 편을 든 거야 정조 대왕이 열받은 거지 야 니네들 죽여라 두 사람이 처형당이야 최초의 순교자 발생 최초의 단아 그게 신의 바퀴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기의의 바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조 대왕 다음에 순조 때인데 순조 때 1801년에 순조가 즉위하시자마자 300여 명이 무려 300여 명이 처형당했어요 정조 대왕 전식이 통틀어 순교자는 두 명이고 김범우가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죽어요 근데 그건 직접 처형당한 건 아니야 근데 직접 처형당한 걸 말해 딸랑 두 명 그렇죠? 그랬는데 순조 처음 즉위하던 1801년 즉위하자마자 신효바퀴가 터져요 이때는 무려 몇 명이 처형당하느냐 300여 명이 처형당해요 어마어마하지 정조 대왕 때 비하니 왜 그러냐면 정순하우 김씨 제한 예순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요 영조의 개비인 정순하우 김씨 그분이 예순대비야 이분 가문이 경주 김씨 즉 벽파입니다 벽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탄압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예순대비 제한 정순하우 김씨의 경주 김씨를 비롯한 벽파들이 천주교 박해하고 뭐를 연관시켰냐면 시파들을 연관시켜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시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이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300여 명이나 처형당해요 신효바퀴 근데 이 신효바퀴 때 최초의 외국인 신부 청나라 신부가 죽어 주문모 주진모 아니야 주문모 나 주진모 되게 좋아하거든 목소리도 긁고 쌍화점에서 어흐 그래갖고 이제 주진모는 생각 안 하려고 주진모 생각하면 조인석이라 어흐 주진모가 아니고 주문모 청나라 신부 여기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초기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죽어요 누구 두 사람만 안 죽은 두 사람만 따로 알아 놓으시면 돼 정약천 주의하되 정약종은 죽어 정약천 그 다음 정약용 두 사람만 죽지 않고 유배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배교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유배로 끝났다 어쨌든 두 사람은 유배고 나무줄 죽어요 초기 신자 대부분 죽고 정약종도 죽고 근데 이 신효바퀴에 대한 전말 신효바퀴의 모든 모든 것 그래서 백서 신효바퀴에 대한 백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황사용 백서 사건 이랍니다 이 황사용 백서 사건은 신효바퀴에 대한 백서를 적어서 청나라를 통해 교황청에 보고할 목적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백서 끝에다가 황사용이 교황청에 건의를 한 거지 우리 조선의 천주 귀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가지 방법을 이제 건의를 해 그 중에 하나로 황사용이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 교황청에서 강력한 양의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조선정부를 좀 압박해달라 그렇게라도 해서 청주교가 인정받도록 문제는 조선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건 양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 청주교 교도들이 매국노 이 공식이 형성이 됐어 자 그러다가 헌종 때 가서 두 번의 박해가 더 벌어져 저기 나오는 기해박해 이때 누가 죽느냐 최초의 서양인 신부 외국인 신부는 신유박해 때 주문모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때는 서양인 신부 그래서 정확하게는 프랑스 신부예요 프랑스 신부가 죽고 그 다음에 약 50여 명이 처형당해 정하상이 이때 죽어요 정하상은 정약종의 아들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이 이때 죽고 50여 명이 처형당해 이때도 이제 잠깐 이 헌종 때면 이제 시파에 해당하는 안동김 씨의 명경대비가 수렴청정정할 때인데 그 명경대비가 이제 천수렴청정정을 하다 보니까 벽파들의 요구를 하나를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들어준 것이 천족의 박해에 대한 부분 그래서 50여 명 처형당한 기해박해 벌어져 이때 누가 죽냐면 프랑스 신부가 죽었잖아 이걸 항의하기 위해 프랑스 함대가 조선 앞바다에 나타나요 프랑스 함대 출현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바닷가에서 조선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 일행이 바닷가를 배유하다 잡혀 김대건 신부 일행 프랑스 함대 출현과 김대건 신부 일행의 바닷가 배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황사형 백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놈들이 프랑스 양의함대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이 10여 명을 전부 다 처형시켜 이게 병호박해입니다 기해박해를 원인으로 해서 프랑스 함대가 출현을 했더니 바닷가를 배유하다가 붙들린 김대건 신부 일행을 관련이 있다 해갖고 다 죽여 이 사람들은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기해박해 때 죽었던 프랑스 신부들을 대신해서 교황청에서 프랑스 신부들을 다시 들여보내겠다 이거야 조선으로 그러니까 밀입구 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달라 해서 돌아다니다 걸렸던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두산권을 연관시켜 황사형 백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형단 12여 명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해박해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해박해는 안정복 할 때 안정복 그러면 세 권을 니리가 암기하시는 거야 첫 번째는 동사강목 고증사학 그 다음 우리 민족의 독자적 정통론 단군 기자 마한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삼국시대는 무통으로 봐요 그 다음에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안정복이 쓴 글 두 번째 천학문답 천주교 비판서적 조선 초기의 정도전의 불교 비판서적인 심학천담 그죠 천학문담 비슷비슷해 이거는 천주교 비판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저 통록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열저 통록으로 따로 써요 편년처의 열저 통록 자 안정복은 그렇게 세 권 동사강목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죠 동사강목 그 다음에 조선역사서인 열저 통록 자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해 포기하던 중 순교하였다 병호박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요 천주교 박해가 지금 다 나왔어 신효박해만 언급이 안 되고 신회박해 그 다음에 기회박해 병호박해 지금 다 나왔어 그래서 정답은 어 2번이 되겠어요 2번 2번 정답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종 직위한 다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몇 명 처형당하느냐 무려 8천여 명이 처형당해 신효박해가 300여 명인데 8천여 명이면 뭐 무시무시하죠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오른 거 일단 문제에서 강령이라고 줬어요 강령 그 다음에 건국 시기에 헌법상의 경제에 대해서 국민 각계의 균등 국민의 균등 강령이야 나라를 만들 때 건국 시기니까 나라를 만들 때 건국에 대한 강령인데 균등이 나와 그러면 당연히 삼균주에 입각한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그러면 이 강령을 발표한 조직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그러면 임시정부 나머지는 건국 강령에 대한 내용이고 삼균주의 1931년에 조소왕이 한국독립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31년에 삼균주의를 받아들여서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41년이에요 삼균주의 입각한 건국 강령 거기서 말하는 삼균은 뭐를 뜻하느냐 균 권 그 다음에 균부 여기가 지금 경제 측면인 균부를 말해 그 다음에 균학 균권은 보통선거 균부 그러면 토지 대생산설비 국유화 여기 내용이 지금 그레용이잖아 그 다음에 균학 의무교육 우상 의무교육 그중에서 지금 균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와 대생산설비를 국유로 한다 규모가 큰 생산기관 자 그러면 건국강령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니까 임시정부 활동으로 오른 거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었죠 근데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현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제48년 8월 15일에 국회 간선제로 이승만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의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대한 독립군단입니다 자 대한 독립군단 1920년 11월에 밀산부에서 조직이 됐다가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돼요 대한독립군단 자후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자후합작 7원책을 발표하였다 말 그대로 자후합작위원회에요 중도자파인 농양여우년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 선생 네 어쨌든 여기 지금 임시정부하고는 관련이 없고 미군전략정보국 지원안에 국내 진공작전 광복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론강의할 때 아직 안 배웠나 두엔투만 거기 이제 광복군 활동을 하셨던 우리 이제 선배들이죠 광복군 활동하셨던 분들이 정말 귀요미의 사진도 찍고 그러셨어요 눈물 나 이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직접 국내로 들어가서 일본 놈들 몰아낸다 그러면서 막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 국내 진공작전이 45년 10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반전인 8월 15일날 일본 국왕이 항복을 해버린 거야 개음식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4번 어쨌든 15번이었고 16번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여기 또 강령 또 한 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선언문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사실은 민중은 우리 혁명이 대본형이다 이 첫 줄 딱 보시면 바로 튀어나와야지 조선 혁명 선언 누가 작성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했는데 1923년에 김원봉 선생의 요청을 받고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의 단장이야 그래서 의열단 선언문으로 이걸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열단 옳은 거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인애국탄 그 다음에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도려 대승을 거두었다 북로 군정서 그것도 아니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연합전투였거든 한국독립단 조선혁명당 등과 함께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이거 정답 정답 그 다음에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 1929년에 원산총파업입니다 그러면 원산총파업이면 국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원산 노동자협의회 그것도 아니면 노동자총연맹 1927년에 농민총연맹 노동자총연맹 여기에 따라 원산지역도 노동자 조직이 이제 갖춰져요 그쪽에서 이제 욕을 벌이는 거지 어쨌든 의열단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시간이 뭐 충분하면 늘상의 의열단 그러면 1921년 김익성 의사 조선총독부 그치? 다음엔 22년에 김익성 의사가 황포타는 황포타는 건 상하이 1923년 김상욱 의사 종로 경찰서 1924년 김지섭 의사 도쿄 이중교 그리고 1926년 나석주 의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거만한 사람 나씨 너 엄지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쵸? 막 해줄 텐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의열단을 묻고 있어요 정답 3번 그 다음에 여기 의열단이 1920년부터 1926년까지 의열 투쟁 제 무장의가활동에 활발히 버려요 오파괴 칠가살 다섯 종류의 건물들 다 때려보신다 일곱 종류의 인간들 싹 죽인다 오파괴 칠가살이 의열활동을 계속 하다가 26년으로 끝내고 27년에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의열단 멤버들이 다 입소해 그래서 군주의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 이 중국의 황포군관학교 교장이 누구냐면 장제스였어요 저 2년으로 38년 10월에 조선의용대 결성을 할 때 장제스한테 지원을 받아 중국 국민당 정부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1932년에 난징에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이육사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에요 그 사람도 여기서 훈련을 받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35년 난징에서 여기 나오는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합니다 근데 이 난징의 민족혁명당은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이 주도를 해요 그러되 북만주의 한국독립당 남만주의 조선혁명당 다 참여하는 일종의 해 통합정당 일종의 민족유일당 성격이 중국 쪽에서 통합정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 선생이 누구한테도 여기 참여하라 그랬냐면 김구 선생한테도 참여하라 그래 김구 선생은 거절합니다 왜냐 김구 선생까지 즉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까지 여기 참여를 해버리면 임시정부는 완전히 유명무실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를 거절하고 한국국민당을 결성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혁명당에 맞서기 위해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민족혁명당에서 의열단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 이탈을 해 그래서 이쪽 한국국민당 쪽으로 합류를 합니다 조소왕이 한국독립당 창당하고 지청천이 조선혁명당 창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합류를 해서 1940년에 통합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져 충칭에서 그 부분 설명할 때 드려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 얘기야 의열단 주도로 35년에 난징에서 여기는 장소도 중요해 만주가 아니라 난징 정답 3번이었어요 17번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그랬는데 신고산 타령입니다 신고산 타령은 1930년대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 전쟁에 이제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한 정책 30년대 이후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 지원병 지원병은 두 가지가 있는데 1938년 2월에 육군 특별지원병제 이때는 이제 하나하나 심사에 따라서 심사에서 탈락하면 못 들어가 입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심사를 통해 이제 걸렀던 제도고 나중에 43년에 학도지원병제 이때는 이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면 다 끌고 가요 전문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보통학교만 졸업해도 다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학도지원병제 자 그러면 1번 기억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다 학도지원병제 있으니까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징병제는 44년에 징병제가 시행돼 그러니까 징병제가 나중이야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이게 먼저고 그 나중에 징병제 징병제에 따라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민징용 니은번 정신대 국민징용령 1944년 8월에 정신대 근무령을 제정해 국민징용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징용은 언제냐 39년 그 다음에 니은번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 놈들 그렇게 요구 안 할 거다 이거야 물자 공출 제도가 아니고 저거는 완전히 뭐랄까 여학생들이 이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결성했다 국민 총력 조선연맹 이런 거 칠단체 이래야지 정신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신대는 군 위안부의 얘기입니다 정답 1번 되겠어요 18번 다 밑줄 친 이때 제의왕 구강 때 있었던 사질로 이때 거두어드린 돈을 스스로 납부하는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돈 원납전 나중에 원망할 원자로 바뀐다고 했어요 이때 제의왕 구강 그럼 고종 실제 통치는 누가 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기 자 고종 제의식에 있었던 세한도 김정호입니다 김정호가 언제 제작을 하냐 헌종 때 김정호는 이제 그 뭐랄까 벽파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때 이제 세도정치를 주도했던 가면 안동김씨 거기는 이제 시파 쪽이잖아 김정호는 할머니가 공주야 그러니까 이제 김정호도 왕실하고 맥이 다 남의 장군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호 아버지하고 김정호가 시파인 안동김씨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아 이제 벽파의 중심도 가문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정호가 이제 암행감사로 나간 다음에 암행감사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지방관 하나를 좌천시킨 적이 있는데 그 지방관이 안동김씨 가문 소속이었어요 안 그래도 김정호 아버지 김정호는 정치적으로 시파 쪽에서 특히 안동김씨 쪽에서 공격받는 입장인데 여기가 이제 암행감사 보고서 써가지고 안동김씨 출신의 지방관 하나를 날려버리니까 안동김씨 가문에서 김정호는 완전 미운 털이 박힌 거야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가지고 유배를 당해 함경도로도 유배당하고 제주도로도 유배당하고 이때는 제주도로 유배당했을 무렵이에요 김정호가 생각보다 오래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심하게 유배를 당하니까 당시에 어지간한 학문한다는 사람들이 김정호를 기피해 김정호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동김씨한테 미움받는다 이거지 근데 당시에 정부의 고위관료로 청나라 사신으로 오고 갔던 김정호 제자가 끝까지 김정호를 배반하지 않고 청나라 갔다 올 때마다 새로운 책을 챙겨와요 스승 김정호를 위해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보내죠 그래서 김정호가 제주도에서 자기한테 벌써 두 번씩이나 청나라 갔다 오면서 책을 챙겨가지고 안동김씨가 뭐라고 하든 말든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 이거지 그 제자가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려준 그림이 세안도예요 세안도 이게 생겼어요 조선 문인화의 최대 걸작이래요 조선 500년 역사가 담겨져 있는 문인화이다 이런 평을 듣는데 여기에다가 이쪽에 김정호가 글을 따로 써 제자한테 하는 말을 그게 뭐냐 눈이 내린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이 쌓이니 소나무의 푸르름을 이제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힌 그림이라는 거예요 딱 보면 소나무 딱 있고 집 한 칸 그러면 이 집은 이제 김정호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데는 다 눈에 쌓인 거야 지금 전부 다 눈인 거야 그 눈밭에 집 옆에 딱 소나무 네 그루냐 다섯 그루냐 딱 소나무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이 덮으니 이제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겠다 세안도 내가 그 내방 서재 벽에다 걸고 싶은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세안도하고 인왕재색도 근데 이런 거는 그 모사본도 비싸요 그래가지고 아 이 모사본 비싸고 못 그리겠다 그랬더니 우리 부인마가 그럼 내가 그릴까 봐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 혹시 주변에 뭐 이거 진보는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모사본으로 주변에 어떻게 뭐 좀 구한다 연락해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자 근데 헌종 때 제작이 됐고 더 중요한 거 김정호 선생은 철종 때 이미 돌아가세요 그래서 고종 때는 김정호 선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분은 철종 때 돌아가세요 세안도 자체는 헌종 때 상식적으로 안동 김정희 김정호가 아니라 김정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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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배고파 김정희 추사 김정희 얘기 잘해줬어 지금 그 뭐야 동영상 듣는 사람들 왜 자꾸 김정호가를 막 이러겠어요 추사 김정희 김정희가 실제 돌아가신 건 철종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세안도의 제작은 헌종 때 제작이 되고 추사 김정희 말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 철종 때 임술 농민봉기 진주밀란입니다 1862년 철종 때 자 그 다음에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 이미 1864년 5년 가면서 비변사는 행정권 군사권 완전 사라져요 비변사는 거의 축소 수준으로 간다 폐지 수준인지 정답 3번 삼금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했다 김정호가 아니라 김정희였어요 19번 다음 법령과 관련한 설명으로 정부가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은 언제냐 49년 몇 월? 6월 이제 좀 안기했어 49년 6월 농지회 임야 당연히 미포함입니다 그러면 농지임야 개혁법 이렇게 놔야지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리고 57년에 농지개혁이 농지 분배가 다 끝나는데 그 다음번에는 농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농지개혁이 빠지고 농지법 지금까지 유지되어 농지법 신한공사가 보유하던 토지를 분배한다 그랬는데 신한공사는 1946년 3월에 미군정청에서 귀속토지 귀속토지라고 하는 게 뭐냐 일본 놈들이 도망가면서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가는 그런 재산 귀속재산 그러는데 귀속재산은 둘 중에 하나야 공장생산설비 그 다음 토지 그중에 이제 귀속토지 왜 귀속이라는 말이 붙냐면 미군정청 재산으로 귀속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총독부 재산이라든가 일본 놈들의 재산인데 못 가져가니까 놔두고 갈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점령군인 미군정청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귀속토지야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신한공사로 이름을 바꿔 이게 46년 3월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귀속토지 분배를 시작해 이 귀속토지 분배는 누구 위주로 분배가 이루어지느냐 토지가 없는 소장농 위주로 평균 생산량 3분의 1의 가액을 받고 토지가 없는 소장농 위주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이전일이에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 48년 3월에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이 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나오는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의 농지관리 내지 농지 분배는 누가 했느냐 농림부 농지국에서 농림부의 농지국 그래서 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 업무를 주무하였다 이게 틀려요 농림부의 농지국에서 분배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2번 3번이 다 틀려 미군정청 시기 시기도 그렇고 담당하는 기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분배받은 농민은 연평균 생산량의 30%를 5년간 그러면 30%를 5년 동안 쭉 하면 150%가 돼요 해당 토지 연평균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액수를 5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지주한테 지가증권을 줘 그리고 지주한테 토지를 해 정부가 매입을 해 그 토지를 토지가 없는 농민한테 분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농지개혁의 기본은 유상 매입 그 다음 유상 분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민한테 이렇게 받은 걸 그대로 정부가 지주한테 넘기는 거지 그리고 지주한테 토지를 받을 때는 여기에 대한 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번 이면은 미포함 2번 3번 미군정청 시기고 농지개혁법의 농지 분배는 농림부 농지국에서 주무하였다 이런 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어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다음 1960년대 오늘 일간제실 예은 사설이야 밑줄 친 파병 1960년대 그 다음 파병 이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베트남 파병 2000년대 그 다음 파병 이래야지 동티무류 파병이야? 1억급 파병이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베트남 파병인데 베트남 파병은 1964년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투부대 파병은 1965년부터 이루어져요 71년까지 64년 9월부터 71년 2월 정도까지 되는데 특히 전투부대 파병은 65년부터 파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베트남 파병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게 브라운 각서인데 이 브라운 각서는 1966년에 브라운 각서가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 발체 개헌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52년 7월이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 60년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 시기상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정답 60년대 경제개발계획 정답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1950년 2월 그러니까 6.25전쟁 직전이지 그러고 이제 6.25전쟁이 터져 6.25전쟁이 끝나는 1953년 10월에는 한미 상호 방위 동맹조약 군사동맹조약 이거는 53년 10월 6.25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6.25전쟁 직전 50년 2월에는 방위 원조 협정이에요 원조 협정 쉽게 말하면 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5전쟁 끝나고 방위 동맹조약 그러니까 니은 디귿 정답 3번입니다 20번 문제가 특히 굉장히 쉬웠죠 마지막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만한 문제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그 의서 순서 물어보는 4번이나 근데 그것도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없어요 문제 8번에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걸 사전에 들어본 바 없다 사전에 상식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당황하셨겠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 8번도 뭐 그렇고 자 문제 10번이 이제 만약에 문제 10번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공부 덜한 사람들이 이거 임진왜라 이러면 이제 쉬웠을 건데 공부를 좀 더해서 이관연한 때도 한양을 점령하고 병자우란 때도 어쨌든 한양까지는 내려왔을 거고 막 잃어버리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상훈의 우계집이 정확하게 광해군식에 묶였다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경우 그게 조금 뭐 난감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얘기했던 세 문제 다 답을 찾기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마 85점에서 90점 사이 심하면 뭐 90점 이쪽저쪽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 그 세종대왕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서 문제 뭐 다 평상시에 기본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수업 시에는 얘기했던 것들이 배경 지식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 직전에 이렇게 막 직전에 막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수업 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보다는 좀 그래도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 올해 워낙 쉽게 나와서 이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너무 여기 난이도에 방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직 해설을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